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의 부르신이야 하나님의 부르신에는 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진실하신 주님 자련 인사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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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